변호사 변호사님 만나러 가시나 보다. 지금 양의권 분쟁 중인데 약간씩 법률적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보여요. 이혼 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. 쉽지가 않네요. 그런데 너 그때 왜 나갔었지. 이 얘기 먼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어렸을 때부터 화목하지도 못했고 너무 관심을 못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. 오히려 더 오바해서 로아한테 아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. 갑자기 로아가 윤이야 나 이동건이야. 그래서 제 입에 뽀뽀를 하는 거예요. 이동건이라고? 아! 아!